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택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간절히 원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주택시장을 볼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런 변화를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시장은 진짜 바닥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내 집 마련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선이 아무튼 의미 있는 변화의 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총선이 지나면... 네, 이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해 보고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보니까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소폭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신 분들도 이거 봐라 거래량 반등한다. 가격 오른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2월은 또 약간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주춤한 모습이고 평소에도 약간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량을 볼 때 한 달 거래량은 사실 의미가 적고 뭐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추세적으로 변화해야죠. 그러니까 그 증가 추세가 이래서 3천건으로 증가했으면 다음 달에는 최소한 3,200건이라도 증가하고 이런 추세적인 게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속이 돼야 시장의 변화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에 거래량이 증가한 건 맞는데 한 달 증가로 저희가 시장을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장이 회복한다. 봐라 가격도 오른다. 이렇게 하기 이야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또 속내를 살펴보면 그럼 거래량이 왜 증가했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거래량과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동안은 그랬어요. 그동안이라는 건 최근 한 3, 4년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증가하고 그런데 1월은 보세요. 가격이 어땠습니까? 빠졌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런 변화를. 일단 거래량이 증가한 건 이유가 뭐다?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빠지니까 살 사람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시장은 진짜 바닥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수요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내 집 마련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 추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드린 거예요. 이런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는 좀 보여줬는데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신생아 대출은 1월 말부터 실제로 나온 거고 시장 효과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신생아 대출이 최근 한 3조 원 정도 대출됐는데 그중에서 신규 매입한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다 전세 자금 나머지는 대환 전세 자금 기존의 고금리, 저금리로 갈아타는 그런 게 대부분 60% 이상이고 또 전세 기금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로는 성격이 틀려요. 특례보금자리로는 한 달이 좀 지나자마자 7조 원이 대출되고 지난해 그다음에 대부분의 돈이 또 신규 주택 매입 자금에 쓰였거든요. 그런데 신생아 대출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절대 규모도 적고 그리고 대부분의 대출이 대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요즘 신문도 보시면 신생아 대출 3조 원 대출됐습니다. 막 이러는데 절대가 중요한 건 과거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갑자기 7조 원 됐다고요. 그것만큼 시장의 어떤 반응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조만간 4월 총선이잖아요. 총선이 끝나면 약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단은 약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반등할 거라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택가 올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간절히 원할 거잖아요. 그렇죠? 간절도를 측정하면... 그러면 총선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결과에 따라서 간절도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본인들이 주택가격을 올릴 수 있는 쪽이 승리한다면 그럼 간절도는 더 올라가고 맞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매물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매물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4만 건 했어요. 지금 8만 건 찍었는데 그런데 총선 이후에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매물이 급격하게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안 팔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반대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분기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매물이 감소한다고 해도 누가 높은 가격에 사줄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격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매물의 감소가. 그러기에는 제한적이에요. 왜요? 시장에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그래프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MC님 이거 보세요.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이요. 2022년 기준 3인데 이때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니니까 2로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간 소득의 가게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에요. 3이라는 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주택시장을 볼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하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공급을 하면 누구 무조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걸 유효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은 틀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디에 나와서 여러분 강남 집값은 안 빠집니다. 왜요? 여러분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빠져요?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죠. 사고 싶죠. 그런데 살 수 없다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살 수 있는 수요예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지금 위축된 건 유효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매물이 감소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면에 매물은 증가해요. 두 번째 경우에. 그런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 하락폭은 커지겠죠.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도 가격이 오르지는 못하고 대신 빠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그러면 하락폭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총산이 아무튼 의미 있는 변화의 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기대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지수를 보면 약간 결과적으로 중위소득. 약간 중간 정도의 그런 가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채 중에서. 그런데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막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산가들이 사실 서울에 있는 자산가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도 역시나 서울 쪽 물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고 하면 오를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샀어요. 계속 살 수는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자산시장에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진짜 자산시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랄까 쉽게 말해서 이런 중위소득자들이 살아 사서 올려주는 힘이 가장 세다고요. 그때야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나온다. 그렇죠. 그게 진짜 힘이라고요. 그럴 때가 오면 어? 이런 무주택자가 집을 사네? 그러면서 투자하는 사람도 뛰어들어 사고. 이런 거거든요. 약간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세력이 먼저 쫙 산 다음에 약간 좀 개미들이 막 달라붙고 이제 시세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고요. 진짜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표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